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한 번씩 옆으로 가면서 인사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다이아 희연입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우아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다이아 지은입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다이아 안채입니다.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다이아 채연입니다. 네, 비 오는데도 발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이아 소미입니다. 네, 굳은 날씨에도 많은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다이아 예빈입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이아 우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다치의 컷이에요. 우리 다이아의 매력을 한 사진 안에 다 담아 주셔야 됩니다. 자, 정면 컷부터 5초 가겠습니다. 포즈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넷, 다섯 좋습니다. 자, 너무 많이 트실 필요로 살짝 오른쪽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느낌으로 자, 포즈 취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넷, 다섯 자, 왼쪽으로 바라봐 주시고요. 포즈 가겠습니다. 자, 포즈 갑니다. 자, 아, 그렇죠. 네, 우리 단체로 맞춘 포즈 너무 좋아요. 우리 또 다이아 분들이 다들 뭐 신장도 굉장히 크고 너무너무, 네, 예뻐요. 그래서 시원시원한 포즈를 담은 모습입니다. 자, 우리 단체 와우도 한번 가볼까요? 우아도 한번 가볼까요? 놀란 포즈 단체 우아로 각자의 매력도 괜찮고요. 네, 내가 이 멤버보다는 좀 더 튀고 싶다 하는 멤버를 저는 기다리고 싶습니다. 자, 다이아의 우아, 단체의 우아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우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우리 뉴트로 앨범에 들어가 있는 타이틀곡 우아를 비롯해서 네, 우리 또 멤버들이 직접 참여한 자작곡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우리 다이아 멤버들에게 이제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주시고요. 네, 간회의 약... 네, 감회의 약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